기타 문법 중에서 높임법, 높임법 중에서 객체 높임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체 높임법과 관련된 것들 선생님이 좀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하나씩 끊어가 원래 그냥 높임법 하나로 그냥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를 선생님은 내신형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했고 간접 높임법 많이 나온다고 또 기억나시죠? 이거 은근히 습관이 안 됐습니다. 선생님의 책 따위를 높이고 싶지 않고 할머니의 지팡이 높이고 싶지 않지만 다 높여야 되는 주체 높임법 안에 있는 간접 높임법 맞죠? 다시 복습한 겁니다. 주체 높임법 선언하면 시로 된다는 것이 여기까지가 주체 높임법이었고 지금부터는 객체 높임법인데 객체 높임법 별표 쳐야 된단다. 실제로 중세 국어나 객체 높임법도 은근히 높임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객체 높임법 기억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일단 갑니다. 주체와 객체부터 구분을 잘해야 된다. 주체와 객체부터라도 구분을 잘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주체는 서술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서술어 행위를 직접 하는 건 주체. 객체란 단어의 정의는 서술어의 뭐라고 그래? 대상. 서술어의 대상. 그래서 주체와 객체를 구분할 때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문장 성분은 서술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서술어를 찾지 않으면 주체 객체를 안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서술어를 기준으로 행위를 하는 놈은 주체. 서술어의 대상은 객체. 기본 개념이야. 또 하나. 그러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객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 서술어의 주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은 당연히 주어겠지. 주어가 나보다 손이 사람이면 높이는 거고 주어가 나거나 내 친구면 높이지 않는 거고. 그런데 주어가 서술어의 객체가 다른 대상은 문장 성분은 목적어와 부사어인데 부사어 별표. 목적어가 서술어의 대상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빵을 먹는다. 빵을 목적어 대상. 하지만 부사어, 부사격조사가 붙은 부사어께도 서술어의 대상이 되면서 그걸 객체라고 하고 지금 객체 높임법은 서술어의 주어를 높이는 겁니까? 서술어의 대상을 높이는 겁니까? 대상인 목적어에 들어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사어에 들어가 있는 선생님 등을 높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목적어 부사어, 목적어 부사어, 목적어 부사어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같은 서술어의 객체. 선생님이 지금 객체의 개념과 서술어의 대상, 목적어 부사어의 개념을 너한테 심어주려고 이렇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야. 기본 개념이니까. 높이는 방법으로 객체 높이면 적어도 객체가 주체미 말하느니 듣느니 이게 모두 높은 경우가 있겠죠. 모두에게 높은 경우죠. 그치? 그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랑 차이는 건 줄 아니? 상대 높임법은 말하니보다 무조건 다 높은 사람한테 높이는 거니? 아니니? 아니지. 상대 높임법은 격식체, 비격식체 할 때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할 때 낮은 사람한테도 높이는 것이 포함된 게 상대 높임법이죠. 높고 낮음이죠. 객체 높임법은 다 무조건 높아야 되는 게 맞아요. 주체도. 하지만 상대 높임법은 높거나 낮은 이에게 하는 높임법이에요. 그래서 높임법 할 때는 무조건 다 높인다고 하니? 낮은 이에게 하는 높임법이니까 높이지만 상대 높임법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에게 쓰는 높임법인 거야. 자, 객체 높임의 실현방법. 얘가 중요하죠. 박스칩니다. 빨간색 특정어의. 이거 특정어의. 특정어의 별표. 첫 번째 객체 높이 가장 중요한 건 특수어의. 특정어의 혹은 뭐라고 그래? 특수어휘라고 하는데 적는다. 객체 높임 특수어의. 그러면 우리가 객체 높임 특수어의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무슨 높임이죠? 그러면 그게? 그렇죠. 여기다 씁니다. 그러면 주체 높임과 관련된 특수어휘 4개를 적어보세요.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돌아가시다, 편찮으시다. 는 무슨 주체 높임 특수어의. 혼동하지 말란 말이야. 주체 높임 특수어의와 얘는 뭐예요? 얘네들은. 객체 높임 특수어의 몇 개? 네 개. 됐니? 이 네 개를 일단 첫 번째 각각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혼동주의. 이거를 정확한 개념을 외우지 않으면 얘들아, 뭐만 기억나냐면 특수어의라는 단어만 기억이 나는 거야. 특수어의니까 객체 높임 특수어의 적어봐. 그러면 모시다, 들이다, 잡수시다, 편. 이거를 섞어서 얘기합니다. 주체 높임 특수어의 얘기해봐. 그럼 특수어의는 어디서 들어봤어. 계시다, 잡수시다, 모시다. 섞어버립니다. 이거를. 섞지 말란 말이야 라는 뜻인 거야. 혼동주의. 분명히 이해했다. 그러면 또 하나 어떤 문장을 높임법의 실력자는 뭐냐면 어떤 문장을 딱 던졌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높임법은 무슨 높임의 대상은 누구고 높임의 요소는 무엇인지 높임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자가 높임법의 문법 고수인 거야. 그럴 때는 계시다, 잡수시다 이런 거 보이면 무슨 높임법 떠올릴 수 있어? 주체 높임법. 모시다, 들이다, 뵙다, 엽주다가 보이면 그렇죠. 객체 높임법을 또 추론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됐습니까? 그러면 모시다, 들이다, 뵙다, 엽주다가 이런 서술어들이 높이는 것은 무슨어야?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겠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민인은 아버지를 모시고 딱 하는 순간 무슨 높임법이다? 객체? 그리고 모시고 누구를 높인 거다? 아버지를. 그럼 목적어야? 부사어야? 목적어지. 자, 이거 조금 더 함정 간다. 네가 목적어인지 어떻게 알았어? 를 보였지? 그럼 너희 학교 선생님은 을을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생략합니다. 민인은 아버지 모시고 그땐 또 아버지가 목적어인 줄 모릅니다. 쓴다. 을을 목적격 조사 생략에 유의하라. 지금 선생님은 왜 이게 자세하냐면 그냥 개념만 가르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알고 있는 혼동. 그동안 너희 선배들이 학교 가가지고 기본 높임법 다 배우고 가가지고 틀려온 아이들. 높임법 배웠다고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얘네들은. 항상 이상한 함정. 그러니까 선생님 뭘 좋아한다? 적보다 감. 족복은 뭔데? 이미 거기에 함정이 있고. 그 함정을 시험장 당일날 만나야겠니? 시험 당일날 가기 전에 만나야겠니? 전에 칼 맞고 가야지. 시험 당일날 칼 맞는 애들이. 그게 이제 학원 안 다니고 학원도 안 다니면서 국어 문제도 안 풀고 이런 강의도 안 듣고 족복 기출도 그냥 자습서 평가 문제를 찔찔 몇 개 풀고 가는 아이들이 내신 4, 5등급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3, 4등급. 마음은 1, 2등급이지. 마음은. 욕심은 1, 2등급이야.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 주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 나올 때 아, 이렇게 함정파 할 수 있네? 아우, 이렇게도 함정파네? 지금 선생님은 기본기를 가르치는 거지? 이거 배웠다고 다 맞지 않습니다. 그중에 이제 몇 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혼동하지 마. 이거 너희 선배들이 많이 혼동하더라. 이런 거야. 이거 을룰 생략했다. 지금 을룰 보이니까 네가 목적으라고 하지만 네 시험장 가면 을룰 안 보인다 이거. 선생님 뺀다. 그럼 또 그때는 목적어가 안 보여요. 이럴 때 하지 말라는 거야. 모시고의 대상이잖아. 그렇게 자꾸 대상 대상 하는 거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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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그럴 때는 서술어의 대상이잖아. 모시고라는 서술어의 대상이잖아. 그래서 원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야. 대상 대상. 왜? 왜 조사가 안 보일 테니까. 됐니? 모시고 집으로 왔다. 유난심을 선생님께 드렸다. 드리다니까. 깨. 이때는 뭘 높인 거야? 부사어 대상. 깨. 이때 깨는 무슨 격조사니? 잘했다. 부사 격조사. 깨서는? 주격조사. 깨서는 주체 높임만은 주격조사. 깨는 객체 높임에 쓰이는 부사 격조사. 이런 품사 용어도 구분해서 기억을 해준다. 깨서 깨. 깨서 깨. 자,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뵙고 할아버지를 뺀다 이거. 를 빼는 건 수능 모의고사의 기본이야. 목적격 조사 빼고 주는 건 수능 모의고사 국어의 기본입니다. 를이 보이고와 를이 안 보이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학생들한테는. 뵙는 거의 대상. 할아버지. 그러니까 목적어. 깨치 높임법. 됐죠? 모의 특수어에 묻다의 특수어 여쭙다. 여쭙다나 여쭈다나 다 맞는 말입니다. 비읍이 있건 없건. 여쭙다 여쭈다. 같은 말이야. 보다를 뵙다로. 데리다를 모시다로. 주다를 들이다로. 데리다 기억해야 돼. 모시다의 기본형은 데리다야. 데리고 가다. 데리다에서 모시더라고 한 거야. 자, 객체가 부사할 경우는 부사격 조사. 애개한테 대신에 깨를 쓴다. 애개한테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거. 깨를 쓴다라는 건 부사격 조사다. 드렸다. 객체 높임법이다. 됐지? 여기 보자. 오른쪽 보자. 어머니와 대화 중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객체 높임법이야? 주체 높임법이야?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주체 높임법이다. 맞아, 들려. 무슨 높임법이야? 왜 객체야? 어머니 깨지? 또? 왜 객체야? 얘가 보여야 됩니다. 얘가. 자, 우리는 드리다라는 모양이 기억나? 드릴은 드리다의 뭐냐, 이거? 활용한 형태에서 활용형이라고 그래. 즉, 활용형은 모양을 좀 바꾼 거야. 이거 많이 헷갈린다, 봐라. 이다가 서수격 조사지. 연필 이다, 서수격 조사지요. 연필 이고, 연필 이이네. 다 얘네 뭐야, 그럼 다? 다 서수격 조사야. 얘는 서수격 조사라고 그래. 얘네는 서수격 조사 2에서 오는 줄 몰라. 활용형인데. 같은 얘기인 거야. 변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옷 입고 이 옷 입다가 내가 치마 입었다고 이청화가 아니냐고. 치마 안 입겠지만. 그치? 근데 바지 입었다고 이청화 선생님이고 치마 입으면 이청화 선생님이 이상하다, 치마 입으면 안 돼. 안 돼, 안 되지만. 조금 변화했다고 또 이청화가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은. 그 비유를 들면. 그러니까 드리다는 기억이 나. 드릴 하면 드릴? 드르륵 드릴? 농담이야? 이것도 아니라고. 이런 거 보고 또 봐. 깨를 생략했죠? 아까는 을르 생략했죠? 이런 게 이제 객체론 핀법에서 함정. 함정은 뭐야? 너희가 객체론 핀법의 이론을 알고 들어와도 살짝만 바꾸면 애들은 또 적응하는 친구와 적용. 응용력. 응용력 싸움이 1등급이냐, 2, 3등급이냐 결정합니다. 응용력. 개념 응용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골 낙도 학교가 아니잖아. 학생 수 10명 있는 학교는 아니지. 그런 학교들은 교과서 기본만 가르칩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정도의 대치동, 목동, 이쪽 동네들은 응용력까지 있어야지. 기본 개념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10명한테 가르치면 기본 개념 다 가르쳐도 그 안에 등급 다 달라요. 왜? 그 안에 내포되고 있는 응용력이 있는 친구, 없는 친구. 그때 선생님이 책임지지 않거든, 그거는. 난 다 가르쳤잖아, 똑같이. 근데 너는 왜 틀려오냐. 학생은 선생님 탓하고, 선생님은 학생 탓하네. 그래서 내가 응용력 조심하라. 기본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에 응용력에 응용력 버전 하나 드린 겁니다. 어떤 걸 깨달았는지 알겠니? 오케이. 여기까지가 객체 높임법입니다. 됐죠? 이제 상대 높임법 간다. 별표. 같이 갑니다.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도 많이.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말하는 이는 화자, 듣는 이는 청자와의 관계다. 대하여. 나이, 사회적적이, 친근감에 따라. 자, 여기 보자. 요게 달라는 거. 요기 딱 아까 나타난. 높이거나 낮추어. 높이거나 낮추어. 특히 뭐가 중요한 거야? 낮추어. 낮추어. 애들 높임법이니까 무조건 높인다. 아까 객체 높임법도 높이는 경우. 높이는 경우지만 얘는 낮추어 말하는 방법 또한 높임법에 있는데 무조건 높인다고만 생각하는 아이들 함정에 빠진다. 이랬니? 이랬니? 자, 그래서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낮추어도 있다라는 거. 낮추는 게 있잖아. 이렇게 네 가지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낮춘 게 어디야 지금. 요기. 요기랑 요기죠. 요것도 낮춘 거죠. 요거 높인 거고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상대 높임의 방법으로는. 자, 박스 친다. 자, 박스 친다. 종결 표현. 종결 표현. 종결 표현. 종결 표현. 종결이 어디니? 자, 종결 어미지요. 어미. 상대 높임법은 총 6개의 등급이 있지요. 이걸 등분이라고 하고 등급이라고도 한다. 등분, 등급. 등분, 등급. 몇 등급? 6등급. 6등급이지. 격시체 몇 개? 4가지 등급. 비격시체 2개 등급. 맞니? 그러면 종결 표현이니까 종결은 종결 어미라고 하는 거거든. 종결 어미로 6개가 다 되는 거야? 아니면 5개야? 5개라고 했죠? 못 빼고. 이 중에 뭐만 빼고? 예지예요. 해요의 요가 뭐야? 요가. 보조사요자. 쓰세요. 이것 또한 상대 높임법의 내용일치, 개념일치 문제가 나올 때. 우리 친구들아. 그럴 때 6등급이다. 됐니? 4뿌라스 2. 됐지요? 낮추어 말합니다. 종결 어미입니다. 그럼 6개가 다 어미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야? 이거 다. 이거는 하 플러스 어라는 어미가 붙어서 해가 된 겁니다. 선생님 해는 어미가 없잖아요. 해는 하다거든. 기본형이. 하에 어가 붙어서 해가 된 겁니다. 그럼 어라는 어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개는 어미라고 했잖아. 6개 중에 5개가 어미고 1개는 보조사요로 이루어진 게 상대 높임법의 종결 표현이다. 자세하지? 이해됐을까? 이해됐을까? 요가 보조사요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됐죠? 종결 표현 됐습니까? 됐죠? 실현되고. 나머지는 종결 표현이 아니었잖아. 얘네들은.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은 높임법 구분할 때 종결 표현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격시체와 비격시체다. 격시체는 의례적이라는 거. 단정적이고 객관적이고 권위적이라는 특징 같은 것들 상식적으로 알아두기 바라고. 또 뭐라고 해야 돼? 공식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비격시체는 일상적이고 간접적이고 애매하고 주변적이고 친근하고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쓴다. 뭐 이런 얘기. 언제 격시체와 비격시체. 우리는 대화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됐죠? 상대 높임법의 등급인데. 여기 하나 더 쓸 거 있습니다. 6등급 중에 격시체, 비격시체.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라, 해요, 해찬, 못하. 이 순서는 너희가 외워줘야지. 그치? 그런데 등급합니다.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건 아주 높임의 등급. 이 등급 이름도 알아야 돼.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 하오는 뭘까? 예사 높임의 하오체. 그러니까 둘 다 높인 거야, 지금까지는. 그 다음 이제 데칼코마니아. 이걸 기준으로 뒤집으면 돼. 예사 낮춤의 등급의 하계체. 이렇게. 그럼 해라는 뭐겠니? 아주 낮춤의 등급의 해라체.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등급 이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이라는 등급 용어도 내용일치 문제에 나올 수 있다. 왜요, 언니? 아주 높임, 예사가 뭐야? 보통이라는 뜻인 거야. 보통 높임. 그리고 얘도 아주 높임, 보통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이런 화살표가 볼 수 있는 거야. 여기는 누구야? 화자. 여기는 청자. 청자의 대상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자, 이거 보자. 평서법, 의문법은 뭐냐면 문장에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문장의 다섯 종류가 있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그래서 다섯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좀 진짜 어려운 거. 이게 짜증나지? 이거 외우는 게 이게. 수능은 절대 외우지 않아. 하지만 내신은 이 종결 어미들을 특별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좀 몇 개 있는 거고. 자, 빨간색 갑니다. 자, 그래서 하십시오체의 평서문에는 하십니다. 하십시다. 됐니? 하십시오의 의문문 하십니까. 하십시오의 명령법은 하십시오. 그러니까 얘는 명령으로 나온 거지. 지금 하십시오. 명령. 청유법은 하시지오 정도. 감탄법은 없다. 하시는구나 이런 거 없다라는 거야. 하십시오구지 뭐 없어. 자, 하오는 약간 낮춘 건데. 하오는 약간 뭐냐면 장인어른이 사위 정도 할 때. 아니면 교수님이 제재할 때. 할 때. 야, 이것 좀 해. 그럼 교수님이 좀 격이 없으시지. 이것 좀 하오. 하오 잘 안 써. 하오는 뭐야. 그 뭐야. 옛날에 그. 허생. 허생전? 허균. 뭐 이렇게 동의보감할 때. 줄을 서시오. 뭐 이럴 때. 약간 그런 사극에 나오는. 요새는 잘 안 쓰지 이거. 하오. 의문법도 하시오. 올리면 의문법인 거야 이것도. 하는 구려. 하구려. 구려가 하오체에서 있는 명령법이라는 거. 이거 아래. 이거 아래. 그러니까 구려가 나오면 격식체이면서 하오체면서 명령법 라인이다. 이렇게. 이런 걸 외우는 게 상대문 비법에서 짜증나는 거야. 청유법은 합시다. 합시다가 하십시오체 하오체야. 그런데 왠지 합시다는 하십시오 같잖아. 여기는 하십시다야. 이거는 합시다. 헷갈려. 구분. 왠지 합시다를 보면 이것도 하십시다 같지만 하십시오체는 하십시다가 평서법으로 푼 거고. 얘는 또 평서법이 아니야. 하오가 평서야. 또 이 합시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또. 이해되니? 합시다야. 우리가 뭐뭐 합시다. 하자보다 높은 거지 이게. 하계 라인에는 뭐뭐 하는가 하나 하는가 하나 똑같은 거야. 의문법. 하계. 하세. 명령. 이것 좀 하계. 이것 좀 하세. 이것은 이쪽 라인이야. 어쨌든 다 격식인 줄 알아야 돼. 격식은 다 격식이야. 하는 구려. 하는 구려. 감탄이 이것도. 여기까지 문제되면 진짜 어려운 거야. 자 하계체. 하계체는 낮게 가는 거야. 하는가. 하계. 하세. 하는 구먼. 자 별표치입니다. 무조건 상대 높임법에서 틀리는 거는 헤라체입니다. 헤라체 별표 곱하기 100개. 별표 100개. 저 100개. 헤라체는 아주 낮춘. 자 격식이야 비격식이야. 헤라체는. 격식의 명령형이지. 그죠? 그런데. 그러면 헤라체의 친구들이라고 그래. 친구들. 친구들은. 평소 보 뭐야 이거. 이거 틀렸다 이거. 이거 다 틀렸다 이거. 하다야 하다. 하다라고 보죠. 하다라고. 평소형 종결음인 다니까. 평소형 종결음인 다니까 하다야. 그치? 그리고 의문법이 하냐. 맞니? 명령법은 하렴. 하레무나. 하라. 명령법. 청의법은 하자. 구나. 똥을 뺑이 쳤니? 이거 되게 유명한 것들이잖아. 명령법 해라. 하다. 하냐. 하자. 구나. 청유형 종결음이. 감탄. 이건. 자는 청유형 종결음이. 구나는 감탄형 종결음이. 하냐는 의문형 종결음이. 얘는 명령형 종결음이. 이때 다는 평서형 종결음이. 그치? 다 친구야 친구. 그러면 해라체만 기억하지 말고 해라체의 친구들 모두 무슨체다. 모두.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상대로 피법의 함정이야. 해라는 격식인 줄 아는데 하다. 하냐. 하렴. 하자. 구나는 왠지 친근해 보여서 얘네들을 비격식으로 잡고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얘네들을. 그럼 안 된다.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격식이다. 시작. 해라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격식이다. 시작. 해라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격식체다. 이게 상대 높임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함정이고 제일 많이 틀리는 거야. 상상을 못하는 거야 애들이. 너의 학교 이거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하자 주고선 비격식이다. 하자가 왜 이제 해체 같잖아. 친근하잖아. 야 우리 이거 하자. 우리 밥 먹자. 나 격식이야 비격식이야. 격식인데 밥 먹자면 비격식 같아. 너무 해체 같아 해체.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야 자꾸. 지금 온라인 보는 친구들은 이거 오타 다 고쳐주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수능 때는 여기만 설명하고 내신 때 설명 안 하다가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잘 안 고쳤었는데 지금 다시 고친 거니까 화이트로 잘 지운 다음에 여기만 표시하기 바랍니다. 됐죠? 어쨌든 이 헤라체는 이 친구들은 격식체라는 거는 꼭 상대 높임법에서 무조건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 젤 마입합니다. 함정 젤 마입한다. 자 그 다음 비격식체에서는 해요에는 해요가 보조사라는 거. 보조사라는 건 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해요 하지요인데 또 음음법에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는 게 좋아 하십니까? 이렇게 이것도 봐 하시오 하오도 많은데 이것 좀 하오. 이걸 하오? 이렇게 그래서 올릴 때는 똑같은 거야. 하는 거 하나. 하니. 됐지? 그 다음에 해요체에서는 해요 하지요가 되는 거고 해요. 해요 하지 똑같지 이것도. 왜? 물음표가 있으면 음음법에서 들어가는 종결음이라는 거. 보조사라는 거. 해 하지 해. 뭐 이런 것들이야 뭐 하는군요. 이건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헤라체 친구들이 꼭 상대음피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고 나머지는 하구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하구려. 이것 좀 하구려. 하오체 명령법이다. 라는 거 정도. 그리고 합시다 정도. 하십시다 이 라인과. 이것 좀 합시다. 청유법의 하오체라는 거. 하세. 하자. 하시지요. 합시다. 하세. 하자. 이 정도 기억해 주고. 하는 구려는 하오체고. 하는 구먼은 하계체라는 거. 구려 구먼. 이 정도만. 하는 구나는 당연히 격시지. 이쪽 라인이고. 하는 구려. 약간 좀 더 구리지 해가지고. 사각같지? 더 사각같은 건 하오체야. 하는 구먼. 구수 안에 이것도 하계체고. 그치. 어이구. 사이가 일 좀 하는 구먼. 낮은 것 같잖아. 약간 좀. 그리고. 어우. 자네는 일 잘하는 구려. 이건 좀 높인 거고. 하오체고. 감탄문이고. 하오체고. 격시체야. 됐습니까? 이게 상대음피법이고. 이거는 좀 수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 안에. 자 여기까지. 됐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서 풀길 바라는 거고. 음. 자 요거 한번 예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잘못된 높임표. 이런 것들도 문제 많이 나온단다. 선생님 이 제품이 더 예쁘십니다. 제품한테 예쁘다고 높임표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치? 어. 원래는 우리가 월지? 간전 높임에서 이게 고객님이 갖고 온 제품이면은 또 모르는 거야. 소유물이면. 하지만 이거는 고객님 아직 안 산 거. 이 제품이 더 예쁘십니다. 하면 안 되는 거.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제일 인기 많은 분. 상품 2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 3만 원. 돈에도 높임법 안 한다는 거. 이건 과도한 높임법이라고 하는 거야. 하도 높임법이 강조되니까 점원들이 손님한테 높임법이 되니까 과도하게 높인 경우가 있는데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 자주 나오니까 됐고. 자 요거 한번 보자. 요거 한번 써보세요. 학생 선생님께 어머니께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높임대상 3개 쓰고 높임대상에 따른 높임법 요소 써주고 높임법 종류 써주는 그런 훈련에 대한 문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높임의 대상은 누구누구 있겠니? 이게 지금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있고 할아버지가 다 높임의 대상 그러면 어머니를 높임법은 요소는 주격조사 깨서 이게 다 요소야. 요소 그리고 또 뭐 있어? 간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간 거야. 어머니가 간 거야. 선생님이 간 거야. 주체를 잘 찾아다니는 이런 거야. 주체를. 세 명이 헷갈리는 거야. 그럴 때는 어머니가 쓰니까 가, 시, 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머니 높일 때에 썼던 요소는 깨서와 시고 주체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께는 뭐겠니? 선생님께 높인 거 뭐 있어? 씁니다지. 이거 뭐겠어? 상대 높임법을 쓴 거지. 그치? 할아버지는 뭐야? 할아버지 높인 건 깨지. 그리고 드리다를 높였지. 객층 높임법.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또 하나 착각이 뭐냐면 하나의 문장에는 높임법이 한 개가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하나의 문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 문맥적 상황이고 따라서 높임법이 세 개가 다 쓸 수 있으며 거기에 쓰이는 요구소들이 각각의 무엇인가를 알고 높임의 대상을 알아내는 그런 훈련으로서 높임법을 마치고 다양한 높임법 문제 많이 푸시면서 높임법을 적응하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